어떻게, 어떻게 날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야, 말해봐 나는 그댈 가질 수 없는 형편없는 난 자기의 너는 넌 봐선 안 되는 아름다운 여자이기에 다 넘게야 깨끗이 잊어버려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나를 좋아하게만 되고 나서야 이렇게 왜 하는지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냐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 아냐 난 니가 아는 그런 사람 아냐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어떻게, 어떻게 날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야, 말해봐 나는 그댈 가질 수 없는 형편없는 난 자기의 너는 넌 봐선 안 되는 아름다운 여자이기에 다 넘게야 깨끗이 잊어버려야 하는데,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나를 좋아하게만 되고 나서야 이렇게, 왜 하는지 난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냐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 아냐 난 니가 아는 그런 사람 아냐 넌 나쁜 남자야 넌 나쁜 남자야 다른만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당연히 말해 넌 나쁜 남자 넌 나쁜 남자